일단 피 회복 시켜주고 간다 간다 아이고 자 곤희 개피 한 대 때렸어요 모르게 아파 모르게 아파 모르게 아파 와 곤희님 힐 케어 미쳤네 구독 좋아요 배트몬씨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엄청난 컨텐츠는 바로바로 오늘도 어김없이 몰래카메라 컨텐츠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진행한 몰래카메라는 아나로 상대방한테 힐을 주면 언제 눈치챌까 아 참고로 여러분들 상대방을 맞추면 데미지가 들어가긴 하되 2초 뒤에 2초 뒤에 힐이 되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돼요 오늘도 당연히 우리 멤버들을 속일 거고요 다른 컨텐츠 영상들을 찍다가 빠데나 하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행할 거예요 자 바로 가겠습니다 고 당하는 것 같아 한번 두칠팀 이겨보세요 그쪽 분들이 네 우리 멤버분들이 두칠팀 이기 컨텐츠 갑자기 진행되는 컨텐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두칠 없는 두칠팀이에요 그러면 빙둥팀 하자 싫은데요 싫은데요 벌써부터 팀 분열되죠 자 가봅시다 벌써부터 팀 분열되죠 녹화 버튼 눌러주시고 자 가봅시다 윈턴이다 아 뭐야 어디야 윈턴이 저 물어요 우리팀 아물들 누가 물어요 누가 아무도 아무도 안 물었지 아 뭐지 나 근데 왜 뒤지 않았지 범인가 이 정도면 원래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따라 이 정도면 원래 죽어야 되는데 아 그니까 왜지 왜 안 죽지 근데 내가 에이미 인쇄한 건가 아니 근데 내가 에이미 인쇄한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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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웠는데 까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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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잘 들어가고 있는거 맞는거인가 맞는거겠지 더 열심히 한 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우리 지하실로 갈게요 아 이런거 잠깐만 소통하면 안되잖아? 다 들리잖아 자실하게 자실하게 나이스 루슈고 어 나 군 캔슬됐어 어 뭐야 좋아요 제가 렉킹벌 개스드리고 있어요 아 리퍼 뭐야 어 뭐야 아파 좋아요 제가 렉킹벌 개스드리고 있어요 나이스 루슈 나이스 루슈 루슈 좋네 아 상대팀 분들이 때리고 내가 때리는데 피가 안다는 것 같아 왜 그러지? 아니 힐 케어가 좋아 지금 거기? 아 요즘 나 아나 연습하고 있는데 진짜 너무 못하시네 아 야 5불 찾기 없잖아요 아 근데 이게 우리 팀이 지금 왜 문제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자 모여보세요 자 여러분들 모여보세요 화이팅 한번 합시다 하나 둘 셋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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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팀 분위기는 좋아 그쪽 말고요 어 정바로 답해 우리 피해볼게 시켜줄게 집중하세요 집중하세요 자 모이라 안해 피해 모이라 안해 피해 모이라 안해 피해 집중하세요 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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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세 모이라 안해 피해 모이라 피해 왜 이렇게 막 차 너무 하잖아 모이라 안해 피해 왜 차 모이라 나 둘 셋 나 둘 셋 형 잡으러 갑니다 이거 힐이 갑자기 차는데 많이 님이 그 드라큘라 그거 해가지고 저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모이라 안해 몇 척판을 해가지고 자 일단 피해 복시켜주고 Talking Team 社간 cola 자 고닉 계피... 하늘 때렸어요 모르게 아파 모르게 아파 이어네 적용감 그쵸 힐러 몇 명인데 우리 팀에 힐러 나 혼자 있는 거 같아 야야 힐러 잘 쏜다 힐러 누구야 나 Це điều 모으오осто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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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시러 związ 야 이건 눈치 못한다 아니 사람이 왜 이렇게 싸우고 계시면 지금 이렇게 힐링을 해야하네 네 그렇던데 아 마그님 그래도 피 제가 130 만들었잖아요? 피 채웠어요 그거? 내가 박수 아 뭐야 어 그래도 우리 팀 지금 나름 잘 버티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궁극히 써드릴게요 아나 궁 찾거든요? 네 여러분들 아나 궁 찾대요 주의 상기 아니 투리팅을 아 뭐야 나 떳떳떳 어 우리 힐 안 찾잖아 갑자기 힐 트럭 껴차 aucune 입니다 힙 Scounder 킬 butt 힐 힐 힐 힐 힐 힐 힝 힐 힝 힐 힐 힐 힐 힐 힐 힐 수장 자존심을 지켜주세요 오케이 아 티렉 켰는데 뭐야 왜 죽어 티렉 켰.. 아이고 호글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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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꺼 꺼 꺼 와 고니 계피 고니 계피 고니 계피 와 고니 피 찬한 속도 봐 누가 이렇게 힐 해주는 거야 와 미쳤네 와 이거 티렉 뭐야 근데 이걸 눈치 못 채네 좋아요 나이스 거쩌 아까워 나이스 좋아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니 아직까지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게 참 신기한 거 같아요 여러분들 그쵸? 아직까지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게 아직까지 눈치를 못 채고 있으니까 좀 더 열심히 한 번 해볼게요 상대 라인 나왔습니다 우리 팀 아 아파 애들 다 있네 라인님 라인님 예예 제가 주사 놔드릴게요 일로 오세요 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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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 주사 놔두셨네요 주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이스 나이스 이거 힐 왜 이렇게 많이 차? 아직도 눈치를 하고 있네 아니 Q&A 모이라 이철판 해봤다면서요 뭔 소리에요 뭘 많이 차요 아니 양이 기호가 거쩜 먹어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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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 일로와 아 망치 야 애들 거쩜에서 궁 안 쓰고 그냥 1인궁 써 오케이 다음 2대1로 아쉽게 졌네요 한파만 더 합시다 근데 이거 좀 의심 못 할 법 한 거 같아 진짜 이게 바로 힐이 되는 게 아니라 2초대 힐이 들어간 거라서 뭐 좀 의심 안 될 거 같긴 해요 저거 잘 쏜다 잘 쏜다 잘 쏜다 잘 쏜다 이거 망가 갑자기 자라게 됐습니다 이거 욕 아니야? 오케이 큐리 개피 시그마 개피 시그마 개피 응 개피 아니야 오케이 망가 개피인데 아 까비 망가 또 풀 피야? 또 풀 피 됐어? 네? 채우고 있어 지강Sev 스트라이니 분은 힐을 보냉aus 지금 현재 10명 이렇게 안녕 뭐야 알고보니까 팀이었던거야? 형 감동이야 와 형 그거였어요? 나 형이 적인줄 알았어 아니에요 무슨소리에요 자 거점 갑시다 거점 알보세요 거점 알보세요 어쩐지 적팀 PD 안들어간다 했어 적팀이 안들어간다 아 요걸 줬네 아 우리팀 요걸 진게 아니라 100대0인데 자 아무튼 우리팀의 패배로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한 컨텐츠 종료하구요 여러분들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뭔데요? 뭔데요? 진짜 그냥 빠대한거에요 거짓말 치지마세요 자 여러분들 오늘도 소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몰래카메라는 상대방한테 몰래힐을 하면 어떻게 언제 눈치를 챌것인지 민두니만 완전 끝판에 눈치챌고 내가 처음부터 계속 힐을 줬거든요 와 저는 사실 여러분들의 적이 아니라 이렇게 적군에 있어도 여러분들 마음의 한편에 있는 대장 우리 이렇게 챙겨 놓고서 안 말 찾지마세요 리더의 자격심을 갖고 있는 리더의 자격을 갖고 뭐야 말한번 아 근데 이게요 근데 이게 진짜 눈치 못챌만한게 뭔지 아세요? 아나한테 맞으면 데미지가 들어가긴 해요 근데 2초 뒤에 힐이 찹니다 2초 뒤에 힐이 차요 그래서 기디가 아까전에 흠칫했던게 어 나 뭐 이러러 힐 안했는데 왜 힐 찼지 이렇게 말했을 때 내가 야 너가 구슬 싸놓고 왜 모르냐 이렇게 말하니까 그런가? 이러더라고 이거 이거 만약에 알고보면 편집으로는 잘 나갈거에요 저도 잘 되고 있는건지 몰랐는데 잘 됐던거 같네요 다행히 근데 이거 되게 웃긴게 아무도 두실림이 우리한테 힐을 줄거라는 생각을 아무도 생각은 안 데미지를 어떻게든 더 넣으려고 저사람은 이거 근데 처음에 데미지 들어왔다며요 이거 뭐 당근과 채찍이야? 아니 그런 느낌이죠 네 아무튼 그래도 눈치를 밍둥이만 마지막에 채시긴 했네요 아무튼 QD가 레전드였습니다 아니 근데 두실림 오빠가 계속 눈치를 줬어 힐러 3명 아니에요 거기? 이러면서 아 그러네 그래도 내가 그것 때문에 아 그래가지고 내가 두실림만 잡으러 다녔으면 게임을 진거구나 아 그렇네 마그야 너 잡았으면 안되네 아 마그 진짜 진짜 마그가 개웃겨 마그가 진짜 절대 눈치 못치해 그래서 내가 마그한테 계속 마그님 풀피 됐죠? 이렇게 계속 눈치챕거든 네? 피 채우고 있어요 아 어쩔 수 없었구나 마그는 그냥 무조건 잡는 각이여구나 끝마치도 하셨습니다 다음 스텝받으로 같이 기반한 컨텐츠 치도하셨습니다 끝마치도 하셨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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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유튜브에서 저도 무조건 다음에 일이 빠져나 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